자, 서울의 봄 리뷰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지마 댓글창 나 안 봐도 예상돼 누군가는 막 그렇게 얘기하겠지 전두환 최고예요 이렇게 달아 놓으면 또 거기에 댓글 500개 달려있고 또 싸우고 있겠지 막 그냥 넘겨 제발 부탁할게 영화는 영화로 보자 제발 넘기자 이거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막 인터넷에서도 이거 막 되게 싸우거든요 영화의 고증이 하나도 안 지켜졌고 허구의 이야기인데 이딴 거를 좋다고 빨아 제끼고 있는 바보 같은 새끼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 영화는 교과서에 실어야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영화입니다 역사적 사료로 쓰일 법한 대단한 영화 이러면서 막 둘이 싸워 존나 싸운단 말이야 그거 하지마 사회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셸 푸코라는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은 그 권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담론이 있을 때는 그 담론이 타벌해서가 아니라 배후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조종되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다 무슨 말이야 불변의 진리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언제나 유동적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론들이 존재하는 거잖아 서울의 봄도 그런 담론 중 하나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증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룬 각 작품들 간의 차이를 통해서 더욱 풍부한 관점으로 이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런 말씀 드리면서 서울의 봄 리뷰 한번 찌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라 만들었던 감독 김성수가 찍은 신작 서울의 봄입니다 이 감독님은 제가 봤을 때는 주된 코드가 투머치입니다 투머치 아수라 때는 장르적으로 투머치여서 호불호가 갈렸죠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 이거 영화가 왜 이렇게 끝나냐 아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인데 뭔데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데 하지만 이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이렇게까지 깊게 갈 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라 같은 경우는 하드보일드 누아르 장르의 특색을 날카롭게 벼르고 벼러서 나온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런 표현 써도 될진 모르겠는데 힙스터? 해당 장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재밌게 보는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 영화관에 가는 관객들이 모두가 그 장르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당황스럽지 뭐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투머치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호불호가 조금씩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다수의 분들이 좋아하시긴 하지만 불호를 외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기 때는 그냥 모든 게 투머치였죠 우는 것도 투머치야 뭐 이게 뭐 적군 설정하는 것도 투머치야 진짜 다 투머치였어 그럼 아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색을 벼러서 그렇다 치지만 서울에 본 마지막 장면의 사족은 남산에 부장될 때와 같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굳이 굳이 이태신 장군이 막 훅 가시 막 졸라 잡으면서 어? 고간에 막 가시 개 박혀가면서 막 넘어지면서 그렇게 갔어 뭔가 처절한 느낌도 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갔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 너 나빴어 이거 하려고 갔잖슴 그거 좀 과했어 아니 그 장면을 위해서 앞서 깔아놓은 어떤 역사적인 사료를 토대로 빌드업을 했다는 게 좀 맥이 빠지는 거야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말이겠지만 아 그거를 위해서 좀 이렇게 빌드업을 쌓았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예 좀 아쉬웠고 물론 그 뒤에 박성배 시장님의 전매특허 제가 바지에 오줌을 다 싸버렸네요 하하하하 오줌 싸잖아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깜깜한 밤에 화장실에서 소변기 앞에서 막 오줌 싸면서 막 이렇게 허리 흔들면서 개 막 웃잖슴 달밤에 반란의 탱크에 미친 오줌 싸기 하하하 덕분에 이 맥 빠지는 후반부도 금세 있게 됐긴 했습니다 존나 무슨 미친 이오리 보는 그런 느낌이었음 아무튼 배우들의 호연으로 하드캐리를 한 영화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1987 같이 팩트와 픽션을 적절히 섞고 나서 이 소재가 아수라 때처럼 숨쉴 틈 없이 몰아치는 연출 방식과 맞물리면서 즉 우리가 배운 역사적 사실과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감정 소모가 커서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이 영화 보고 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나 미치겠더라 막 가슴이 답답하더라 두 번은 못 보겠다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인 건 맞지만 아 이거 불쾌하더라 뭐 이런 분들도 계셨단 말이지 그래서 저도 이제 보러 갔을 때 어 한 뭐 한 여섯 명 다섯 명 여섯 명이 이렇게 나갔어요 힘들어하면서 나가는 게 보였어요 이 탈주한 사람들이 과연 이 영화를 다 못 봤다는 거에 아쉬움을 느낄까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 봐요 어차피 변하는 건 없을 테니까 전두환은 반란에 성공을 했을 것이고 나라를 집어삼켰을 것이고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이 우리는 어떤 일들인지 알고 있으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숙의 선서합니다 대통령 전두환 서프샤크 GPS 스포핑으로 해외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고 한 명만 구독해도 숫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에 반기를 든 녀석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야 서프샤크 바꿔 야 서프샤크 바꾸라니까 장태환 부장님이십니다 장부장 나 유학성이야 왜 흥분부터 하고 그래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장부장이 충분히 이해할 거야 형님은 또 왜 거기서 그러고 계십니까 형님이나 하더러 고객님들을 잘 모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님이 고객님한테 안내도 제대로 못했다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코드를 입력하고 24개월 구독 시 5개월 추가 이용이 가능하며 초고속 서버에 30일 환불도 보장 가능한 크리스마스 할인을 안내 시키세요 장부장 그럴 수는 없어 우리가 이렇게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는 없어서 불가피한 일이야 정말 일하기입니까 이봐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문제가 없으면 특전을 주면 될 거 아이가 야 이 반란구 놈의 새끼야 니들 걸 꼽자 말고 있어 내 지금 전차를 몰고 가서 니놈들 머리떡을 다 날려버리겠어 역정 놈의 새끼들 장부장이 특전을 안주면 전차로 날려버린다는데 어쩌지 고객님 해결되셨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서프샤크 고객센터에 언제든 문의주세요 네 확실하게 AS 해드립니다 서프샤크 VPN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영화 자체로는 생각보다 밋밋한 느낌이었습니다 영화의 밋밋함이 어디서 기인했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 영화의 밋밋함이 한 줄기에서 뻗어나온 선과 악의 대립구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신과 전두광은 같은 결의 사람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라나 아 저 김채호 저거 어? 너 일배하니?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야 장태환이랑 전두환은 똑같은 사람이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캐릭터로만 봤을 때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광기에 휩싸여 있고 이거를 분출하는 사람들인 거지 하나는 나라 전복 하나는 브로크네로 하지만 이 광기를 선하게 쓰면 정의로운 이태신 악하게 쓰면 비열한 전두광이 되는데 이게 마치 스파이더맨 3에서 에디와 피터의 대립구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1편 정말 재밌었죠 2편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3편은 좀 저평가를 받았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대립구도가 밋밋하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런 단점을 고스란히 서울의 몸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 딱 찝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두광의 악행을 관조하는 게 아니라 악행을 극화시킨 방향으로 극이 진행됩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의 근현대사라는 점까지 더해져가지고 관객에게 죄책감 없는 혐오감 내지는 증오감 그리고 그걸 느끼면 어떤 윤리적인 만족감까지 주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명백히 씹새끼니까 근데 난 이게 아쉬운 거야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알고 있어 정말 일부의 소수 사람들을 빼고는 씹새끼 알고 있단 말이지 그냥 그 사실 자체만 건조하게 관조하는 방향으로 보여줘도 충분했는데 굳이 굳이 또 악행을 극화시켜가지고 그거를 도드라지게 보이게 했다라 아쉬운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한국식 히어로라고 부를 수 있는 강철중을 위시한 형사물이나 여타 범죄물과 같은 노선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히어로가 될 수 없는 우리 같은 소시민 관객들은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경계해야 될 악행에 대한 교훈이 남지 않게 되죠 그냥 전두광을 멍성말이 하고 나면 끝나거든요 뭔가 남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명확한 악당을 명백한 악당을 때려잡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휘발성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아쉬웠어요 물론 이제 단점만 주구장창 얘기를 했지만 상업영화로서의 만듦새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야 긴장감 넘치고 속도감도 좋고 전개가 너무 빠릿빠릿하잖아 이게 빠릿빠릿하다라는 느낌을 주지 탁탁탁탁탁탁 음악도 적재적소에 빡빡빡빡 들어가 있고 뭔가 긴박한 장면에서 막 이렇게 둥둥둥둥둥둥둥둥둥 거리는 막 음악 나오고 심장이 둥둥둥 뛴단 말이야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면서도 그 아슬아슬한 느낌 그거 너무 잘 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둘이 막 대조를 해놓잖아 어떨 때는 이태신이 유리해가지고 전두광이 막 으악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전두광이 유리할 때는 또 이태신이 막 긴장감 넘치게 막 그렇게 움직이면서 동분서주 하잖아 그것 때문에 결말을 알고 있어도 어떤 그런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가 됐다 이런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배우들이야 뭐 충무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배우들만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지금 생각나는 사람만 해도 황정민, 정우성, 정만식, 이성민 이성민 아저씨 좀 이상하긴 했어 왜냐면은 분명 이 사건 전에 두 달 전에 총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예토 전생해가지고 육군참모총장 하고 있는 거인 좀 기분이가 좀 이상했음 기분이가 좀 많이 이상했음 아무튼 엄청난 배우들만 있잖아요 재미는 당연히 있지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영화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가 뭡니까 스토리, 배우, 관객 그렇잖아 근데 이제 배우랑 관객이 충족이 됐잖아 재밌지 재밌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들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아쉬웠던 포인트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가장 아쉬웠던 포인트는 영화가 갈팡질팡했다는 점입니다 오프닝은 분명 정 1979년에 실제 사건들의 시간 순서를 촘촘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들의 시간대와 날짜를 명확하게 기입함으로써 당대의 사건들을 고발하겠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그 이상은 못했어 왜냐 전두광은 늘 그랬듯이 박성배와 최철기가 결혼해서 정청이란 애를 낳고 30년간 길렀더니 머리가 벗겨졌더라 식에 황정민식 5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재해석을 했죠 이 대신 또한 정우성 배우의 연기 스타일에 맞춰서 괄괄한 성미와 진한 사투리 대신에 차갑고 좀 단정한 느낌으로 재해석됐어요 사건의 시간 배경 자체가 새벽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는 당연한데 그렇기 때문에 관객이건 연출자 건 인공적인 조명의 광량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눈부신 조명에 비춰지는 인물 혹은 거의 보이지 않는 조명에 드리우는 실루엣이 이 영화의 이정표가 되죠 즉 시공간에서 공간이 사라지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1979년 12월 12일 서울의 봄에서 서울을 디테일하게 재현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죠 결국 이러한 선택은 역사물을 다룸에 있어서 설득력이 엿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막상 또 엔딩 부분 가서는 뭐 했어? 하나의 사진을 크레딧에 딱 하고 박아버린단 말이지 그리고 한 명 한 명 다 보여줘 막 이력이랑 뭐하고 살았는지 이 새끼는 뭐 했고요 이 새끼는 죽었고요 이 새끼는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신중하게 갈 거면 아예 신중하게 가든지 아니면 풀악셀 밟을 거면 시원하게 밟아서 사이다를 좀 줬어야 됐는데 이 소주잔에다가 사이다 찔끔찔끔 따라주면서 시원하지? 어? 이런 거야 이게 사이다예요 막 이런 느낌인 거지 아우토반 갔는데 백밟는 느낌? 무슨 말인지 알지? 옆에 차 막 시바 360 막 400 지나가고 있는데 막 200 지나가고 있는데 백밟는 느낌 야 왜 100밖에 안 밟아? 여기 아우토반이야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속도가 100이잖아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100 지켜야 돼 이런 느낌이야 어정쩡하게 공허한 분노만 메아리 칠 뿐이게 됩니다 이렇게 좀 이도저도 아닌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좀 아쉬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절충 아니지 왜냐면은 이 감독님의 전작 아수라가 무슨 고초를 겪었어?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 고초를 겪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 이번 작품도 그렇게 되는 순간 아 이거 좋된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살이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노선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그날따라 길었던 12일 밤의 긴박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준 이 영화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담론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담론은 대중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불변의 진리는 없고 지식은 유동적이고 다수의 담론이 존재하죠 그렇기에 해당 영화를 감독이 내놓은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깎아내리거나 비난을 하기보단 당연히 각색이 들어갔을 것이라는 메타적인 시각으로 현대사에 대한 관점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화가요 솔직히 그렇잖아 막 인터넷 조금만 뒤져봐도 나올 법한 개구라를 막 각색이란 이름으로 존나 왜곡해가지고 메시지 주입시키려는 영화 존나 많잖아 막 이를테면 나란말쌈이 같은 거 어허허허 막 그런 거 졸나 많잖아 뭐였지 막 그 신미 신미스님이 세종대왕 죽비로 존나 내려쳐가지고 한글 만든 거임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아니 뭐 이런 개쌍 영화도 있잖아 그런 영화도 있는데 서울의 봄 정도의 완성도면은 아쉬워도 충분히 기름진 토양을 만들 수 있는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한 번씩 봐서 나쁠 거 없는 좋은 영화인데 커플들은 좀 유의해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보러 가자 그러면 오케이 뭐 같이 이렇게 좀 얘기 꿀잼으로 나눌 수 있어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 진짜 연기 잘하더라 진짜 나쁜 놈이들아 어? 야 진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꿀잼으로 얘기 나눌 수 있는데 근데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보러 가자 했어 근데 여자친구 반응이 개뜨뜨미지그네 영화 다 보고 나오면 오늘 슈가크러쉬 올 때까지 디저트를 먹으러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울버린 아시죠 손톱 나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탕으로 꼬치 꽂고 그거 다 먹어야 돼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어? 영화 다 보고 나왔어 내 가슴이 막 울려 여자친구한테 얘기해 너 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오빠 아 그만 좀 해 아 나 이거 보는데 너무 힘들고 기분 안 좋았어 너 너 지금 이 뒤에 역사가 궁금하지 않다는 거야 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알고 어? 이... 이러면 싸워 어 안 돼 특히나 설명충 남자친구면은 이거 안 보러 가시는 게 날 혼자 보러 갔다 오시고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이 영화는 흥미로운 영화지 그렇게 기분 좋은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한 번씩 보고 오세요 네 볼만해요 재밌어요